헛짓거리는 그만해, 어? 빨리 크레인이 어딨는지 말을 하라고, 어? 크레인은 어딨어? 어? 넌 살인사건, 어? 공범이야, 이 자식아, 어? 어? 이걸 어떻게 알아챘대? 살인을 한 게 아닌 것 같아, 크레인이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우리가 보호해주겠어, 어? 어? 왜 뭔데?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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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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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가 다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 잘 못해볼게. 우리는 다 같이 해요. 아니요! 오오오오... 야, 불법이거든? 백설도 되게, 단호한데? 그린 리프를 써먹어 써먹어 그린 리프를 써먹어 써먹어야지 도도한데 백설도 장난 아니네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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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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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효화에 아 맞지 주문이 걸려있어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음 제발 하 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반기가 무효화할 수 있는건 그리고 그 반지가 무효화를 할 수 있는건 지금 크레인도 눈명을 썼다는거잖아 이 마녀 말대로 면 그니까 백설은 너무 싫지 정의구현을 원하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린 리프가 변신을 시키는 주문약을 저 여자가 만들어 주셨으니 그린 리프가 실을 만도 한데... 오 또 왔어. 아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오 아무도 없다 다행히 야 맞기 싫으면 똑바로 말아야 될걸 어? 뭐 오디션? 주먹을 먹여 어? 크레인이다 어? 누구한테 말하는거야? 오 야야야 어디 왜 인어공주한테 뭐하는 짓이야 크레인을 잡아 어마이갓 뭘 아무 짓도 안해 이 자식아 어? 어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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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땅불발바람 뭐 또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똑같은 말이다 캡틴 플레인인 줄 인성이 또 그린랜턴 아 저 머리카락 벗어 몇 년이야? 뭐? 몇 년이 일어났어? 너무... 너무... 근데... 그 여자들 죽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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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 너와 릴리의 사진을 찾았다 알겠어, 알겠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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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뺨에 선명한 손자국 봐 아, 더러워 진짜 더러워 아, 꺼져 그렇다고 어떡해 아, 백설 왕자가 백설 왕자가 헉, 백설 왕자가 신데렐라 바람난거 아니야? 아까 유럽 같았잖아, 신데렐라가 헉 나 혼자 막장드라마 찍기 야, 이거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거의 이 수준인데 근데 얘가 진짜 죽인 게 아닌 것 같아 장난 아니죠 무슨 뜻이죠 근데 얘가 진짜 고민이 아닌 것 같아 단지 그냥 더러운 변태였고 그래 얘가 살인자가 아닌 것 같아 범인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얘가 스미스였는데 얘랑 만나는 여자가 다 죽었잖아 알아낼 거야 알아낼 거라고 재촉하지 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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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체포하고 보자 일어나 그냥 웃기고 있네 공금 횡령한 주제에 이 자식이 어? 코를 분질러 주자 어우 좋았어 좋았어 아 백설은 또 기억을 한대 맨날 기억해 스크루지? 모르겠어 이 크레인이라는 앤데 뭔지 모르겠네 뭐야 뭐야 밖에 왜 소리가 안 들려 모르겠어 백설의 기억이 저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쵸? 뭐? 바보 같은 년인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한 대 더 쳐맞으려고 아 그쵸 게임 완전 흥미진진하다 진짜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아 궁금하네 이거 누구지 아 푸른 수염이 부인들을 죽인 뭐 그런 동화 내용이에요? 그런 무서운 동화 내용이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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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덤디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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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가 누구지? 어 이미 지나갔습니다 19금 어 어 어 뭐야 이거 설마 얘가 크루키드맨이야? 여자였어? 얜 뭐야 어 얘도 그 수화구나 와 러시안 룰레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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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안 래 어 러시안 러시아 어 뭐 어 어 어 뭐? 내 이름이예요. 너는 무슨 말이야. 아... Bloody Mary. That's it. Thank you. I don't know why they call me that. Because some of them, they think it's funny to have their little sleepovers and go into their little bathroom and say my name five times in the mirror. They find it less funny when I actually show up and feed their lungs to the family dog. And I do that for a hobby. Oh my God. Oh, this was really the wrong thing for me to pull this shit. I told you he'd never just give him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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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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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도 되는 거구나! 오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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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자식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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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뾰로롱! 빛의 힘으로 얌!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가자! 와! 잠깐잠깐 아! 아 너무 늦었다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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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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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웩! 우웩! 죽여 이 자식! 우웩! 우웩! 우워!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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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깜짝이야 자기의 이름으로 오 너를 으 탈렸어 아 아 오 쟤 눈 눈 뒤집어진거 봐 왠지 여기서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닌게 될 것 같아 어 설마 어 어 어 으아 그거 좋은 show 근데 와 와 끝이 없었지 크레인 데리고 가는거야? 어 어 어 어 제스 체크 오케 체크 오피 빛비를 살리기 위해서 크레인을 양고하죠 퀴즈 음 야 그러지 말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오 마이 갓 어 니가 크루키드 맨 아냐 어 뭐야 장기 에프 같은데 장기 에프 아냐 생일이 장기 에프 같았는데 으 으 아 으 으 억 으 으 그 있잖아. 그 레슬링하는 데 있잖아. 오 장게이프 맞죠? 아 몰라요. 내가 이름 틀린 줄 알았네. 여기 약간의 남자친구야. 아 어떡해. 어떡해. 내 발. 뼈가 부러졌어. 와. 블루디벨이 무섭다. 와. 오글오글. 오글오글. 아 그동안의 인광보다. 하도 때리고 다녀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았네요. 이번에. 아. 죽진 않았어. 오. 넥스 타임. 더 울프 오몽 어스. 반신창이가 됐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이 순간이 더 나아질 것 같아. 우리는 다음의 움직임이 없지 않아. 내가 정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오. 또 얘랑은 왜 싸우는 거야. 또 얘랑은 왜 싸우는 거야. 저에게는 왜 싸우는 거야. 자, 저에게는 왜 싸우는 거야. 저에게는 왜 싸우는 거야. 너는 왜 싸우는 거야. 이 순간이 없지 않아. 내가 이 순간이 더 싸우는 게 없지 않아. 너는 왜 싸우는 거야? 아니, 저 얼굴에 싸우는 게 없지 않아. 또 얘랑은 왜 쏟, 와우 디즈 인터럿트 스노우스 어? 뭐라고? 자 아 이걸 말렸냐고 아 사람들이 그런거 같은데 그죠 추도사를 하게 해줬냐 안해줬냐 아 오 다들 크레인의 아파트로 많이 갔네 그죠 어 끊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내가 끊었어 근데 이거 봐봐 크레인의 집으로 제일 많이 간게 아니라 이거 홀리 릴리 유물 찾으러 제일 많이 갔네요 그죠 오히려 덤디로 덤디 사무실로 간 사람 많이 없네 내가 그중에 하나죠 오케이 아 얘한테 직업 줬냐고 난 안줌 디즈 번 그린 이거 어 79%가 나무를 태웠대 난 안 태웠는데 디즈 키울 트위드 덤 어 55% 이건 반반 갈린다 그죠 보통 인성이 아니라니 봐봐 55%는 죽였는데 난 살렸어 내 인성 좋아 자 여러분 추천 실찬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